마음이란 무엇인지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나에겐 없어 마음이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분명 신장이 뛰는데 느낄 수 없어 무얼가 기쁨 무얼가 행복 무얼가 슬픔 무얼가 모두 다 웃기는데 나만 몰라 왜 나만 몰라 무언가 뭔지 알겠죠 무언지 느끼겠죠 누군가 마음이란 무엇인지 마음이란 무엇인지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나에겐 없어 저주의 어덕이나 내 맘이 없네 어차피 어차피 마음다운 쓸데없는 사치 약해빠진 선물 절대 약해지지마 멈추지마 원한의 저주 저주의 어덕이나 저주의 어덕이나 내 맘을 이뤄버렸네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느낄 수가 없어 하지만 절대 막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저주의 어덕이나 나의 운명 저주의 어덕이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답이드려 Matisse 저주의 어덕이나 저주의 어덕이나 저주의 어덕 qui 지저버렸네 저주의 어덕 저주의 어덕 인사 대여